자, 지금 영화 20도에 이게 뭐하는 집인가 싶죠? 세상을 다 가졌습니까? 자, 저희는 오늘 라스베거스 갑니다. 라스베거스. 진짜. 저희는 지금 라스베거스에 가려서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바로 지하철 앞에 버스 타러 가 있어요. 여기가 유니온 영화. 그치만 저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안 보았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 라스베거스에 도착했어요. 라스베거스에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쇼핑하기 전에 밥부터 먹을 겁니다. 점심이에요. 프리자 샐러드, 스파게티, 마가리타. 진짜? 응. 그다음에 이거. 트로피카나 주스. 마운틴 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노스페인스 매장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지호는 뭘 많이 가졌는데 모르겠습니다. 라스베거스 호텔에 지금 야경이에요. 너무 안 담겨서 아쉽다. 진짜. 진짜. 아주 멋진 야경이에요. 저도 이곳에서 그만들 때 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네요. 저는 이제 아쉽다. 한번에, 저는 이제 오는 거에 비하여. 그치로 해. 찾아가는 놈의에. 이런 것들이 많이ruct이 있다고 생각하시네. 그래도 저는 이제 오는 거에 비하여. 천천히 어디서는 없네? 천천히 Lisbon. 천천히 교수님께서는 여유가 많아아아. 제 아래의 앞에 걸음이 너무 빠르시는데. 뭔가 찍었지? 와! 가다가는 여기가 굉장히 편안한 곳이야. 와! 와! 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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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셔야 해. 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셔야 해. 눈이 근데 안 보인다. 보일 거 같아. 지금 눈이 오고 있거든? 여기는 많이 보여. 여기 컬러가 달라 보일 거 같은데? 보이지? 안 보여. 눈이 오고 있거든. 눈이 오고 있잖아. 오옹 가지. 오옹 가지. 오옹 가지. 오옹 가지. 오옹 가지 뭐예요? 오옹 오옹 너무 zones. 아, 근데 이거 맞냐? 잘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요. 안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어디에요? 만세! 세상을 다 가졌습니까? 그냥 가갑니다 나는 탄모델 지금 영하 2도에 살이 보여요 태연아 천천히 올라가 위에서 보시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뷰 좋아요? 네? 에이 썸네 이곳은 100만원인데 전략 걸려서 200만원 이곳은 100만원인데 버거킹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버거킹은 영원히 배는 영원히 배는 것 같아요 여기 소울이 있네요 소울이 소울이 빵이 그냥 자체가 맛있어요 이렇게 직접 샌드메이드로 한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추우면 실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좀 보이네 아 그래도 좀 보이네 아 그래도 좀 보이네 아 그래도 좀 보이네 그랜드캐논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에 오는 것도 행운이래요 자 그랜드캐논 감상하시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여기 지금 죄송한데 여기 알래스카 아닌가요? 진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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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카지만의 3대 쇼 탈쇼를 보러 왔습니다 불보소 들어가시죠 저는 여기 있거든요 여깄어요 아저씨 미쳤어 토마토 지금 12시 넘었는데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주호가 맛집이라서 왔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거의 한 2시간 기다렸어 스테이크를 줘 제가 좋아서 시킨 파파이 인간 파파이는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스프라이? 예, 메뉴 음! 지금 몇 대 거 먹은 중에 스파이크 온몸으로 가있대 스파이크 온몸으로 가있대 스파이크 온몸으로 가있대 햄버거나 그런거 너무 Nicola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 안녕하세요 나는 나는 안 그래도 연주가 나는 이런라 그것은 언니 그 그 그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지금 핑크색 빼고는 지금 다 여기 현지에서 구입을 한 것들이고 여기는 파우더 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챙겨왔는데 요거는 악세서리 요거는 썬글라스 그리고 여기에는 슬빈하고 면봉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머리끈 따로 챙겨왔고 파우치 통입니다 이게 파우치가 좋은게 여기는 입만 따로 담을 수 있거든요 가지고 여기다가 좀 조그마한 것들 지금 난리가 났지만 자주 사용하는 립들이나 샘플용 미스트 샘플용 향수 이거 점포즈 페벨러스 이거 진짜 좋아요 향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이거 예전에 이게 해미언니가 쓰던거 발라봤는데 너무 보송보송하고 좋더라구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요거는 제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 팬티 뷰티 파우더 이거는 제가 원래 이런 퍼프를 안쓰는데 팩트를 잃어버려서 급하게 구매를 했는데 별로 안좋아서 안쓰고 있고요 앰플 세럼 혹시 모르니까 리뉴 헤어 제품은 이렇게랑 또 앰플 하나 더 있긴 한데 일단 에센스 나가기 전에 바르는 그리고 클렌저는 클렌저재로 이렇게 모아왔어요 제가 립앤아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간편하게 지울 수 있는 용도 요거는 송아패드 그리고 여기는 효소, 유산균, 체온계 효소는 두가지 나눠서 갖고 왔어요 요거 밀크터치 이렇게 비타민 D 혹시 몰라서 챙겨왔어요 요거 워너버닝도 챙겨왔고 요거는 트러블럴때 바르는 이렇게 저의 필수품들입니다 요기 필수 고데기도 있고 고데기 하나 더 있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서 쇼핑을 한 다음에 밤비행기로 뉴욕으로 출발할겁니다 여기로 가방할 곳 구글에서 3.5점 구글에서 평점 5점이네요 맛있네요 숙도 thatís구나 오늘은 요거예요 오우, 쇼핑을 하러 갈 것 같아. 너무 싫다. 우와, 3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래, 넌 항상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 어, 그래. 어떻게 줄 거야? 네, 네, 오늘. 뭘 피지? 어. 2페케이크, 2에겐, 2페케이크, 베이컨, 베이컨이요? 잠도 좀 했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서비스로 이런 것도 주고요. 아, 침텐성해요. 자, 커피, 아이스커피 시켰는데 망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을 마셔야 돼요. 되게 그 옛날 대학교 느낌이다. 트럭데이 너무 없는데? 그럼 이거 뭐야? 중국이야? 나 빅푸트. 그냥 베이컨이요. 그리고 핫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지금 이제 브런치를 왔고 우바를 탔는데 이쪽 하늘은 먹구름인데 바로 이렇게 앞은 이렇게 화창해요. 이랬다가 이제 라스테어스 노트 같았잖아요. 여긴 이제 사우스. 네, 사우스입니다. 왔습니다. 저거 15분. 지금 중앙에 왔습니다. 이제 뉴욕을 갈 건데 일단 처음에는 항공소에 취소가 됐고 비행기가 없어서 경유를 해서 갑니다. 아침에 놓은 날 같은 곳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문화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하고 여러 가지 문화하고 엄청나게 구입하는 게 이곳은 이곳의 거리에요. 확실히 거리의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지금 호텔에 일찍 도착했거든요. 지금 11시인데 일찍 체크인이 안 된 데서 공항 복장 그대로 왔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무 귀엽다. 이곳에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자유와 행복의 도시. 하행군입니다. 안녕. 안녕. 여기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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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17년 마지막 날이라서 되게 중저해요. 네. 이거를 여기로 와. 이곳이 왔습니다. 오늘은 appointments Gradinka와의 보러 programmes. 저희가 그러면 이곳에서 잘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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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New York City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ow are you? How are you? 잘생겼네 여기 노스페이스가 있어요 소홍 막 많지는 않아요 상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치만 노스페이스에 샀어요 블랙으로 여기에 바로 슬린네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그 건너편에는 젠틀몬스터가 있어요 소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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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서진 유육? 거기 나왔던 곳이라는데 소홍이 좀 있네요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메뉴팜도 있는데 사실 조금 이게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음식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지하인지 모르고 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너무 춥게 근데 여기 지하에 있는 곳입니다 뭐지 이게 어떻게 먹는거지? 다 시금치나 튀김 계열이에요 여기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한 5명 먹어야 되는 양 아니야? 지금 포춘쿠키와 함께 이렇게 용수증이 나왔어요 한번 먹어볼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실 깨끗해? 공영이야? 다행이다 그럼 나 불렀다고 알려줬다 럭키 넘버까지 알려주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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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입구예요 이렇게 지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차가 여기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게 여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타임스퀘어에 있는 H&M인데 엄청 커요 지하 2층, 지하 1층, 1층까지 있습니다 이 바지도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쁘게 이것도 지금 세일 중이어서 담았어요 짜잔 럭키 아웃렛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좋아 진짜 커 보면 저기 스케터스랑 개 보이지? 진짜 커 이 발렌티노 맛있고 포테가 베네타 알머니 셀린느는 진짜 이쁜게 없었어요 세블러스가 한국에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세블러스를 구매했습니다 브랜드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인간 몽클레어 등장 몽클레어 너무 이쁘다 헹가니 저는 요 신발 하나 샀습니다 하늘이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예뻐요 지금 영화 20도에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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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지금 보고 딱 와 맨 르후간 스테이크 귀여운 코카콜라 스테이크 와우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오우 예 맛있어 와우 이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야 이야 으아.. 솔직히 지금까지 스테이크 진짜 많이 먹어볼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응 진짜 먹는 것처럼 역대급을 해 진짜? 미쳤어 야 이건 내 힘드에 들어갈 만하네 하나도 안 즐겨 포크를 반대로 들어야지 나를 뭐 어떡해? 뭐 어떡해? 포크를 이렇게 이렇게? 포크를 이렇게 응 칼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일 축하해 응? 생일 축하한다고 갑자기? 왜? 생일이니까 좋은 것만 먹는 거 같아 미치겠다 맞지? 미치겠어 미치겠어 achusetts 놀라운 불렀 입국에 화장실은 깨끗하게 화장실이 깨끗한 편이에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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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백종원 스트리 푸드 파이터에 나온 치즈 케이크가 맞습니다. 저희는 클래식하고 카라멜 먹을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카라멜 이거. 어, 이게 맛있대. 여기에서 계셨는데, 저희는 빨리 가야 돼요. 이제 미국에서 LA로 넘어갑니다. 애초에 LA에서 인천으로 가는 걸 끊었어가지고, 사실 급으로 온 뉴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LA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뉴욕. 뉴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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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